이게 무슨 개떡같은 계획이야 하겠지만 안녕하세요 국어강사 박민석입니다 D-50을 맞이하여 제목은 조금 거시기하지만 요 내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조금 망한 사람들을 위한 계획 잘하고 있던 친구들은 그대로 파이팅하셔서 마무리 잘하시고요 이미 조금 망했다 처음이랑 좀 다른데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싶은 친구들을 위해 국어에서는 이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내용 준비해서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들어가 볼 거고요 같이 보시죠 구독 좋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인데 저는 뭐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아마 목표를 수정해야 될 걸요? 처음에 생각했던 그 목표 그대로 이루기는 이미 좀 어려운 상황이 됐을 거라서요 그걸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다음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를 바꿔서 그걸 이루기 위해 이 과정도 다시 짜야겠죠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얘죠 수능을 통해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수능을 통해 상처받는 경우는 뭐 이거죠? 해도 안 되네 자신감이 그냥 바닥을 칠 겁니다 하니까 되더라 엄청 큰 건 아니어도 이렇게 하니까 요건 되뇌를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성공을 위해 달려가야 하고요 그 성공이 좀 작아지더라도 작은 거라도 성공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목표 수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에겐 슬픈 이야기 누군가에겐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내년을 봐도요 N수를 하는 거죠 플러스 1수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 플러스 1수가 괜찮게 진행되게끔은 올해를 보내야 될 겁니다 그냥 어찌어찌하다가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어 이것만 가지고는 아마 내년에 한 번 더 도전을 한다고 해도 그 내용이 반복될 확률이 높거든요 뭐라도 중간에 하니까 요만큼은 되뇌를 얻어내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을 진행해야 아마 성공적인 일년을 뭐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인 잔소리였고요 그 다음 예요 작은 성공이라는 새로운 어떤 목표 중에 실속 최고인 것 80점 80점은요 누군가에겐 목표 점수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겐 지금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한 필요 점수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꿈도 못 꿔본 점수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80점 받기를 목표로 다시 가는 거죠 원래 목표는 보통 몇 점으로 시작을 할까요? 꿈은 언제나 크게 갖고 시작을 하니까 보통 100점 20점이 까였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목표를 잡고 그걸 위한 계획을 잘 짜면 아마 이뤄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80점 목표로 해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공부할 계획 같이 한번 세워보려고 영상을 준비해서 온 거죠 올해 버전으로 이거 좀 찍어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준비해서 왔습니다 정확히 틀릴 문제들의 전체 계획이에요 선택과목은 어떻게 담아자 하겠지만 뭐 선택과목 담았기를 만약에 못한다면 작은 성공이라는 그 목표도 아마 달성하지 못한 채 끝날 겁니다 다 맞게끔 공부하세요 그 다음 문학 다 맞기 말씀드리고 싶죠 근데 문학은 아마 현실적으로 두 개 틀리기를 목표로 잡고 공부하시면 딱 맞을 것 같다 이따가 말씀드리는 목표는 조금 다른 게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두 개 틀리기가 결과적인 목표가 되는 건 괜찮을 것 같다 이고요 독서는 다섯 개를 애초에 틀릴 겁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이만큼 틀렸어가 아니라 틀릴 거예요 틀리고 나머지를 맞히겠단 마인드예요 어차피 모든 것들을 다 맞히려고 노력했을 때 우리가 퍼포먼스가 조금 더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걸 틀릴 걸 먼저 전제로 깔고 계획을 생각한 다음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까지 말씀드리면 14분, 29분, 35분 뭐 문학부터 본다면 문학은 보통 25분 컷을 많이 말씀드리죠 네 근데 엄청 현실적으로 29분이 됐고요 두 개를 틀리면서 29분이다 네 충분히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네 이룰 수 있는 목표거든요 이뤄야 합니다 80점 받는 그 어떤 무언가를 달성하려면 꼭 이뤄야 되는 시간들이거든요 네 이거에 맞게 연습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근데 애매하게 1분씩이 왜 빠져있나 1분씩 빌려와서요 2분을 만들었고 이거 가지고 마킹하려고요 어 마킹 보통 3분 정도 생각해야 된다던데 맞고 저도 원래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며 꽤나 아쉬운 상황 속에 그나마의 계획을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2분 안에 마킹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아니 독서를 35분 안에 어떻게 풀어 할 텐데요 이 독서에는 많은 것들이 버려진 되게 현실적인 독서 영역으로 바뀌어 있을 거거든요 미리 스포한다면 한 지문이 버려진 채 35분입니다 갑자기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나요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선택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요 일단 하루 1회분을 무조건 푸셔야 되고요 시간제거 푸셔야 되고요 오더모트 꼭 하셔야 됩니다 오더모트는 어떻게 하는데 생각이 든다면 제 채널에 쇼츠 보시면 오더모트 하는 법 있으니까 그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추천교재는 예시인데 이렇게 많은 회차가 같이 모여있는 기출문제집은 지금 없어서 시중에 없어서 홀로석이 이런 사이트에 주문하고 기다리든가 아니면 자기가 직접 PDF 가지고 만들거나 난리 쳐야 되거든요 기출은 기출대로 EBS에서 다운받아서 풀되 선택과목은 좀 다양한 문제풀이가 중요하겠다 싶어서요 기출이든 사설이든 입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면 하루 한 회분은 꼭 풀어야 한다 그리고 공부 시작 때 푸는 게 보통 좋죠 뇌가 아직 안 깨어있을 때 그때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추천교재는 예시일 뿐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상상해서 뭐 광고를 받거나 한 건 애석하게도 없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꼭 푸셔야 되고 매일매일 안 푼다 뭐 하루라도 안 푸는 날이 생긴다 그게 아마 결과적인 목표 달성을 실패로 만드는 그런 순간일 겁니다 문학이요 목표는 이거예요 에이 어차피 두 개 틀릴 거라며 에 근데 공부할 때는 다 맞아야 돼 다 맞아야 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독서랑 달라요 독서를 애초에 난 이걸 안 할 거야 얘도 안 할 거야 얘를 버릴 거야 이렇게 준비해도 되는데 문학은 다 맞을 거야? 하다가 두 개 미끄러진다 입니다 왜냐면 이게 뭐 이런 방법도 가능은 하죠 자신 있는 갈래는 다 맞고 자신 없는 갈래에서 애초에 틀릴 걸 정해놓는다 가능한데 여러분의 자신 있는 갈래가 그렇게까지 시험장에서 효과적으로 다 맞기가 달성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버리면 아마 낭패를 볼 수가 있어서 다 맞으려고 막 열심히 풀었는데 결과를 봤더니 두 개가 틀려 있었어 두 개가 갑자기 막 문제가 억가를 한다는 느낌이든 아니면 내가 그냥 실수를 했든 간에 뭐든 간에 두 개 정도 비는 걸 생각하며 매번 연습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다 맞을 거야 다 맞을 거야 어 또 두 개 틀렸네 음 뭐 괜찮긴 하지 뭐 딱 요정도 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연계 공부를 엄청나게 강조하진 않지만 여기서는 엄청나게 강조를 해놨습니다 매우 매우 열심히 얘가 거의 메인이죠 원래는 앞에가 중요해요 문제풀이에 대한 준비를 끝낸 다음에 그걸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지금 요 상황에서는 네 그런 학습과 그런 적용 연습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 공부로 커버친다 요런 마인드고요 문제풀이는 그냥 많이 해서 커버친다는 마인드입니다 많이 하고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히 온업 노트가 있겠죠 네 꼭 해주셔야 되고 연계 공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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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입니다 수능 특강 요거 뭐 대체제가 없을 정도로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은 이 수능 특강 평가문제집으로 빠르게 끝내주시는 거 아 좀 수능 때까지 시간도 없는데 뭐 너무 양이 많은 거 아니야 뭐 되는 만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양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애초에 짜서 조금은 가혹하지만 열심히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 얘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교재는 유명한 교재인 건 알고 있지만 저는 아직 풀어보거나 공부해보거나 수업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수능완성 관련한 요런 시리즈 중에 유일에서 이거밖에 없던데요 네 유일에서 가지고 왔고 조금 더 뭐 사설모의고사 업체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구할 수 있는 거 더 있는데 그냥 시중에서 서점에서 살 수 있는 거 유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안에 내용은 어떤지 몰라요 저한테 책임을 묻지 마세요 유일하니까 네 풀어야 될 거고요 좋겠죠 열심히 만드신 책일 테니까 그 다음 얘는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기출이든 사설이든 입니다 근데 사설은 할 거면 올해 사설 모의고사 여야 하고요 그래야 올해 문학작품이 연계가 반영된 그런 출제가 이루어질 테니까요 기출은 연계가 당연히 반영되어 있지 않겠지만 그냥 좋습니다 문제풀이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얻어가는 무언가들을 쌓을 거예요 그 다음 더해졌던 그 연계공부로 시너지를 내서 그날 다바퀴 목표로 간다 29분 안에 두 개 틀렸는데 뭐 이렇게 되는 플랜입니다 독서는 추천 교재는 안 해놨어요 기출 문제를 열심히 푸셔도 되고요 안 푼 게 있다면 또 사설 모의고사에도 너무 좋고 다 좋습니다 계획이 더 중요해요 버리는 문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읽어보기도 안 해요 번호를 잘 정하셔야 될 텐데 미리 정한 번호로 그냥 찍습니다 핵심은요 어차피 틀리기 때문에 시간을 절대 여기다가 쓰지 않는다 에요 틀릴 문제에 시간 쓰고 점수까지 잃어버리면 개소내거든요 근데 점수만 잃으면 나쁘진 않아요 나쁜데 나쁘진 않다 뭐 그 정도 이기 때문에 네 시간을 절대 안 쓰는 게 핵심입니다 미리 정한 번호가 한 번호로 쭉 다 찍는 것도 괜찮고요 혹은 한 번호로 다 찍었을 때 확률이 너무 낮을 것 같아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뭐 두 번째 문제는 뭐 이렇게 계획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랜덤으로 찍을 거야 그 계획도 존중해요 버리는 문제는 보기 문제 중에 3점으로 박혀있는 모든 문제를 버립니다 모든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세 개를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독서론 제외하고 메인 비문학 세트 쫘라락 세 개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보통 마지막 쯤에 위치한 보기 문제를 그냥 찍는다 요 마인드에요 여기까지는 많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하나 더 지문을 버립니다 과학기술로 예시를 든 건 일반적으로 과학기술 지문을 가장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긴 한데 뭐 질문하는 것들 들어보거나 하면 난 과학기술은 뭐 선택과목이 그거에서 할만한데 나는 뭐 인문 지문이 제일 어렵다 사회 지문이 너무 어려워요 경제 지문이 어려워요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바꾸셔도 돼요 미리 하나의 제재를 정해놓고요 네 그걸 다 찍는 겁니다 뭐 빼고 어휘문제만 건져서 풀고요 어우 어휘문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다 버릴 걸 정해놓고 타이트한 계획을 세울 때요 한 문제 한 문제가 되게 새롭게 느껴질 거거든요 어휘문제도 아마 엄청 소중할 겁니다 어휘문제도 열심히 연습하셔야 될 거예요 다 찍나요 네 다 찍습니다 여러분 아까 계획했던 것처럼 다섯 문제 틀리기가 아마 완성이 될 거고요 다섯 문제 말고 풀었던 거여서도 틀리면 어떻게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여기서 찍은 만큼 거기에 시간 투자가 더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한 연습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 그냥 계획만 적용한다고 해서 얘네만 틀리고 나머지를 무조건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 실패니까 실패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거예요 버리는 건 뭐 이런 보기 문제를 버린다 예시고요 그 다음 이렇게 과학기술 세트가 나오면 네 다 찍는다 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의 계획이 망가진 예시가 이거 9월 평가원이거든요 등장했죠 왜 과학기술 세트인데 8번부터 11번까지의 어휘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계획은 미리 말씀드려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안 망할 확률이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할 것까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을 테니까요 여기 망할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시간이요 독서 독서로는 5분이고요 여러분 첫 번째 지문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보기 제외하고 13분으로 실전에서도 하시고 연습도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 가나 지문 17분으로 보기 문제 아예 안 풀고 연습도 하시고요 실전에서도 아예 찍으세요 네 13분 17분 가혹해 보이지만 그렇게까지 가혹하지 않습니다 보기 문제 풀이가 빠져있기 때문에 요거대로 연습을 해주시고 특히나 더 어휘문제 연습 엄청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 어휘문제가 그냥 단독으로 띡 떨어져 나오는 상태로 우린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지문 다 읽고 어휘문제 풀었던 것보단 조금 더 어려울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맞춰야 돼 그러니까 연습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에 맞게 실전도 하고 실제 연습도 이렇게 해달라 그리고 요 첫 번째 지문을 아예 제재를 정한 경우 있잖아요 버릴 제재의 경우 팬이 안 나와 연습도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개떡 같은 계획이야 하겠지만 애초에 상황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짜는 계획입니다 네 엄청 좀 극단적일 수밖에 없고요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버릴 제재는 연습도 하지 마세요 보기 문제를 연습하지 않는 것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실전에서 할 것만 연습해서 챙길 것만 챙겨간다는 마인드입니다 이미 본질로부터 많이 떠나왔어요 여러분 건질 거 건져서 그냥 목표 이루고 떠야 돼요 이 상황을 망할 가능성 구평처럼 나올 경우 80점을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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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엄청 등급컷이 높게 나온 거야 그러면 괜히 사람이 후회한다니까요 이거 그냥 풀었으면 다 맞는 건데 사실이 아님에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80점 받으면 네 4등급 뜰 것 같습니다 가능성 2 과학기술 지문으로 가나 지문이 구성되어 나오는 경우 생각나는 거 있나? 없어요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나? 모르죠 나올 경우에 과학기술 버려야지 했더니 가나 지문에 떡하니 있는 거야 아 망할걸요 가능성 3 버린 지문에 아까 구평처럼요 어휘 문제가 안 나와 그럼 한 문제를 더 틀려야 되고 또 열심히 열심히 읽은 그 세트에서 갑자기 한 문제 풀이를 어휘 문제로 바꿔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좀 뭐랄까요? 서운해요 이 1, 2, 3의 가능성이 나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가능성 1은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또 얘는 약간 젖잘싸 느낌이죠? 나름의 성취감은 얻을걸요? 그리고 내년 준비하는 데는 아마 뭐 전혀 문제가 없을걸요? 올해 조금 거시기해질 뿐이지 근데 이거보다 더 망할 상황인데 그나마 잘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예 받아들이시길 바라겠고 근데 이럴 가능성은 많이들 낮다고 얘기하죠 구평이 그러면 수능은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게 되게 편한 일반적인 예상이니까요 가능성 2, 3은 카운터 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애초에 과학기술 지문도 평소 연습할 때는 풀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버릴 지문을요 현장에서 고르는 거예요 어휘 문제가 포함된 단독 지문 가나 지문이 아닌 걸 단독 지문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걔를 버린다 로 짜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 2, 3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겁니다 가능성 3가지 말고 다른 게 생각나시는 거 있거나 뭐 그걸 이럴 땐 어떡하나요 저럴 땐 어떡하나요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거나 아니면 방법이 좀 구린 것 같아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박을 하든지 맞네요 라고 인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조금 더 저도 대댓글 남기도록 할 테니까 의견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황이 조금 좋지 않아요 그게 사실인데 이런 순간에 50일이나 남았는데 그걸 그냥 입 벌리고 국어 관련해서요 입 벌리고 그냥 아 망했어 이러면서 그냥 허송사열만 보내지 마시고 목표 딱 바꾼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과정을 새롭게 세팅하시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그냥 불꽃을 그냥 막 활활해 피워보는 그런 느낌으로 남은 기간을 보내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좀 이롭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은 이상한 계획이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계획은 아니지만 준비해서 왔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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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